동국사기 26번째 시간입니다. 하여 모형 하다가 필경 사설 하여 이사 노산군 참붕 하고 기후에 이백여년 내 숙종시에 복 육신관작 하고 복 노산위 하며 묘호 왈 반종야라. 세조 천성 호메 하여 유경국 웅비 하고 장어 제 아 사어 하고 친선 병서 하다. 오이 진법 병장설 병법 대지 유장편 용심 무학 하여 입 오도 총부 전이 군무 야라. 12년 전에 회녕 부사 이시에 길주인 과여 기재 시합 및 반하여 함흥 이북 주군을 쟁살 하고 수령 호상 향흥 하니 성세가 심치 하여 위 귀성군. 준을 배 사도 함 강 평 황 도총사 절도사 허종 대장 강순 어 유 초 나미 등을 솔 수만병 하여 진격 하고 대파 하니 개 병어. 홍원 북청 하니 시에 분야인 하니 야인이 속 헌 하여 참어 군전 하니. 적당 개 평야라. 대전 정제 세조 유 문치 숭민정 신형옥 강학 논도. 하여 통어 역니 하고 작 주역 구결 하여 사 재유 에게 논난 야라. 이 때에 상왕 을 강등하여 노산군으로 봉하고 영월 강원도 영월 때 초학의 한이. 이 때에 금성대군 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네요. 상. 형제 같은데 제가 이분을 잘 모르겠어요. 상과 순웅 부사 이보음 집에 거하여 다시 모셔올 것을 모이 하였는데 마침내 일이 새어나가 노산군이 참남하게 죽음을 당하고 붕어안 후 200여 년 후에 숙종 때에 육신 사육신이죠. 육신의 관작을 보기하고 노산군의 지위를 회복하여 묘호를 단종이라 하였다. 200여 년이 지나서 이제 그 지위를 보기를 시켜줬네요. 세조가 천성이 호골스럽고 경소로서 나라를 다스림에 힘을 썼으며 웅비. 그러니까 귀족들이 행하는 일을 웅이라 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을 비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큰일이나 좀 잡스러운 일이나 활쏘기, 말타기 등의 장점이 있고 자라였고 신이 병설을 찬수하였으며 그러니까 오의 진법, 병장설, 병법대지, 유장편 뭐 이런 책들을 병법설을 만들었나 봐요. 아무래도 세조가 수양대군이 젊었을 때 이제 집현전에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문무가 모두 겸비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많이 닮은 그런 사람 같아요. 마음을 무예의 무예를 배우기를 힘써서 오의 도총부를 세워서 군대의 업무를 전권을 위임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년 전에 회령 부사 이시에 길주인이네요. 이시에와 그의 아우 시합이 반란을 하여 함흥 이북 주군을 다투어 죽였고 죽이니 수령들이 호응을 서로 호응을 하니 성세가 매우 번져나갔다.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이시에의 은안이 많이 이제 그 위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귀성군 준 을 사도 함경도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도총 사로 도총사 절도사 허종 대장 강순 어를 제수하고 나미를 등을 불러 병사 수만 병사 수만 을 이끌고 가서 진격하여 적병 을 홍원 북청 에서 대파하니 시에가 야인 그러니까 여진족의 땅이죠. 이제 만주로 달아나니 야인들이 잡아서 바치니 군대 앞에서 참하하니 적당의 적당들이 적의 무리들이 모두 평정되었다. 이 시에나니 이제 평정이 되었네요. 대전정제 세조 세조가 문치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내 뜻이 있었고 백성들을 숭상하여 정사를 하려하였고 형옥 그러니까 심한 형용옥을 삼가하였으며 학문을 강하고 강론하고 도를 논하고 논하여서 영리에 통달하였으며 주역 구결 등을 만들어 여러 선비들에게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세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쿠데타를 관대하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땅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가 백성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세조가 세조가 원체 문도 밝았고 무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원에 못지않는 할아버지에 못지않는 그러한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요정난을 좋게 보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단종이 이렇게 시대가 저물고 200년년 만에 보기를 하게 되었네요 200년년 만에 세조가 멍게 Caf소 켜 스틱